아 작은걸 니가 먹어야되 어? 그만 먹어? 오 물고기 많다 어느정도 차가워? 엄청 수심이 8미터야 이게 8미터 밑에 까지가 있는거에요 여기 있는거에요 여기 있는거에요 여기 있는거에요 여기 있는거에요 여기 있는거에요 여기 있는거에요 얼마야? 13000원 이거 사고싶어 이거 사고싶어 5천만원이야 이거 사고싶다 5천만원인데 뭘 이걸 사 이거 사면 안돼? 나 애완용으로 갖고 다니네 이거 너무 귀엽다 관광지라서 다이소 가서 봐봐 다이소 나 이거 사고싶어 다이소 나 100엔첩에서 봐봐 너 비싸다 500 다이소 내가 bem 다이소 다이소 물고기 흔들미를 다이소 다이소 와 이거 엄청 신기하게 생겼다 깊어? 얼마나 깊어? 한 5분? 이건 올 이번엔 기본 비쥬얼음 zwr 요렇게 비쥬얼음 비교중 누구야? 제일 하고싶은게 나왔어 짱아? 아 짱아 나가서? 아니 짱 아니야 유리야 응? 짱 아니? 너무 귀엽다 아 어 여기 뭐 왔어 오 대박 쌍둥이 더 뽑을래 우리 어떻게 뽑았어요? 그게 이렇게 하면 파야 돼 그리고 너무 귀여워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수할 때 한 거 이쁘네 200원 이쁘네 얼마짜리 이건? 이거 사야돼 하나는 얼마야? 1000원 1000원 1000원이야? 1000원이야? 야, 너 이름이 뭐였더라? 아, 충분히요? 응 자랑 좀 할게요 자랑하는 얘기야? 응 네 어디서 한잔! 집에서 앉아있을 때, 언제 와 음 맛있다 맛있다 많이 먹어 오렌지색, 이건 네 거야 같이 먹어야지 내껀데? 한 입씩 먹어야지 같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란 말이야 응 아니 너 좀 이따가 생선도도 나와 내가 하나 먹었어 새우 한 점에 3,000원짜리에요 한 점에 이거 아이스크림 하나야 동시에 리셋을만 보여줬umes 즐거운마chem을 하실 kerr tunschool도 좀 어깨를 어깨를 마시고 미국국 knitting 스누키 토토록 미춘에가 이렇게 다 국야 vikt에는 고수입니다 김치 자신의 차가장 우리에게 주워지는 시간은 오후 이리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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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되네 해봐 이거 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이렇게 물 좀 땀 흐를래요? 물 좀 땀 흐를래요? 물 좀 땀 흐를래요? 물 좀 땀 흐를래요? 세통 빨리 으앗 받으시oubl 에ذا Ira 드cre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